원래 겁쟁이들이 총만 크지 난 그냥 취미로 히어로를 하는 것 뿐이다 즉, 나만 만족하면 그걸로 된 거다 내 이름을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! 인게니엄! 널 쓰러뜨릴 히어로의 이름이다! 아가씨 앞에선 죄인의 콧물도 말라버리겠군요 우리가 만나기 전엔 낮엔 병원했고 밤엔 잠을 못 잃었어 근데 이젠 넌 나한테 중요한 존재야 이 말도 안 되는 판타지 과학으로 이겨주마 이거 정말 흥분되는데 에스프레소 따블이랑 기똥찬 초밥집에서 초밥 좀 사와 나 겁나 매운 참치로를 좋아하거든 너도 깎아 사먹고 앗차 웅변은 은, 침묵은 금 제가 말이 좀 많았군요 용서하시죠 포기하지마! 넌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! 힘들 땐 좀 도와달라고 소리치란 말이야! 화가 나면 욕지거릴 마구 퍼부어! 인자의 시대는 끝이다 저들에게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져야만 해! 아니, 저들을 조종하는 다르모호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! 너 나랑 같은 편이야? 아니면 저기야? 아니면 나랑 같은 편이면서 저기야? 왜 솔직히 그런 애들 있잖아! 더 물러설 곳이 없을 땐 정령들이 우릴 도우리라! 저로 말하자면 앞으로 여러분의 시험담당관 래로로라는 사람입니다만 친구는 친구끼리 덥잖아요? 아미고! 오늘 다리 좀 건너갑시다!